오정철씨가 생각하는 윤무형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?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가지 복합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명도총각이고, 하지만 마냥 습기가 있는 남자는 아니고 또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아픔, 사랑에 관한 아픔이 있는 한 남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이라는 일을 하면서 나름은 자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용구역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냥 탐정일을 하기 때문에 패션도 되게 수트나 옷 되게 좋아하고 이런 인물이거든요. 그래서 패션이 됐든 요리가 됐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탐정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データ